2절도 해고가 그려 내가 이제 하나 둘 셋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 사랑 이 사랑 이 사랑 이 사랑 제노모 기적소리 제노모 기적소리 한가로운 한가로운 마을마다 창문마다 마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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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불은 맑은데 등불은 맑은데 등불은 맑은데 네 엄마는 어딜 갔나 엄마는 어딜 갔나 어디 어디 어디서 살고 있나 어디서 살고 있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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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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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는 길어니 길이는 길어니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하하 왜냐면 여기 오면 떨리시는 거야 그치 엄마 떨리셔서 그래 준비 다 됐죠 아아 자 이제 우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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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에다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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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화천에서 이기자 부대 행사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콜이 들어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 한복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민영하고 가영해드리라 불러드릴게요 괜찮겠죠